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이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챗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측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대든 양대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지자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니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나눌 말씀은 재앙을 멈춰야 합니다.입니다. 재앙을 사전에서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헝한 변고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좋지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류는 기후재앙이라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늙어 죽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후위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때문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기후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성의 수요일은 24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과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지금은 봄입니다.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 찾아온 북극 한파는 기온을 영하 20도 가까이 끌어내렸고 이 강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이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체가문도 영하 40, 50도의 북극 한파가 2주 동안 계속되었고 여기에 폭설과 강풍까지 겹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TV 뉴스에서 한 미국인이 날씨가 미쳤다고 탄식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날씨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뜨거워지는 속도가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7일에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7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는 공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에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1월 13일 작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던 1.5도 상승까지 겨우 0.05도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0.05도 상승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 시계는 2024년 1월 31일 현재 그 시간이 5년 172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사순절 절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에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24 사순절 탄소금식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은 탄소금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낯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 대부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에 사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달한 문명화는 곧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인류가 사용해온 에너지의 대부분은 탄화수소,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였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바닷물에서 녹아야 영구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들은 대부분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 지구 표면을 데우고 지구는 열을 다시 우주로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일부 기체는 그 열의 상당량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습니다. 그 기체가 열을 가두는 과정이 온실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흔히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지요.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고구마 순도 기르는 비닐하우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우스에 들어갈 때 뜨거운 공기가 훅 하고 들어오지 않던가요? 이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대부분은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는 반드시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금식은 탄소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출한 탄소는 푸른 나무가 빨아들여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탄소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정화하는 생활습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시계가 5년 172일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을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러다 니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잘못을 이우친다는 것입니다. 니누에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소문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굵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도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던 겁니다. 7, 8절에 왕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모두 굵은 배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지지라고 명령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니누에 사람들의 회개하는 걸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니누에 백성의 이 회개사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기후재앙에 놓인 인류의 살길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은 예언자 유언화를 통해 선포된 40일만 지나만 니누에가 무너지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믿지도 않고 무시하던 수많은 예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니누에 사람들은 그 재앙의 소식을 들었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류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지구온난화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인류가 출현한 이후 1990년까지 배출한 양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인류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니누의 백성의 이 회계사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기후재앙에 놓인 인류가 살길 두 번째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누의 백성과 지도자는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금식과 배옷 착용을 개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있고 몰래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혼자 알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함께 걸으면 없던 길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간에 모이고 시장과 마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아픈 지구를 막지 않으면 기후재앙으로 멸망하게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전쟁도 무섭고 심각한 일이지만 기후재앙은 어쩌면 전쟁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서로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사순절의 탄소금식은 주간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TV, 디지털금식 주간이었습니다. TV를 끄고 내 삶의 방식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은 플라스틱 금식 기간입니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음식 주문할 때는 용기를 가져가기, 다 쓴 플라스틱 통에 리필하기, 일회용품, 빨대, 수저, 포크, 접시 등 사용하지 않기,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등입니다. 특별히 농촌에서의 중요한 실천은 영농 폐기물, 폐비진이나 농약용기를 분리배출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비닐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됩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은 지구를 덮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을 막아야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습니다. 니누의 백성의 이 회개 사건에서 지금 우리가 막다뜨리고 있는 기후재앙에 놓인 인류가 살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머리나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않았고 니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회개했습니다. 니누왕은 백성들에게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려두던 폭력을 그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뉘우치는 그들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곳,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우리도 멸망하지 않으려면 기후재앙을 멈추려면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탄소배출을 신경 쓰지 않고 살던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탄소금식을 생활해야 합니다. 탄소금식이 구원화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알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근본적으로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는 지금까지의 길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살기보다 불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나 사회가 법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비로소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생인 청년기후활동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책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교과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의미 있는 기후행동을 하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먼 옛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어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던 니누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재앙을 막았던 니누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그 기후위기를 믿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호들이 인류를 재앙해서 구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